친일경찰로 시작해서 이승만 정권 때 내무부 치안국으로 이렇게 경찰이 정부 형태가 내무부 치안국 형태로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3.15 부정선거에 경찰이 앞장섰었습니다. 그때 당시 최인규 내무장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을 당선시켜라.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경찰이 앞장섰었고 그 결과 4.19 혁명이 촉발되게 되었고 4.19 혁명 후에 그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을 새로 만들면서 헌법에조차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했었거든요. 그만큼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겁니다. 경찰의 중립성에 대한 것이. 경찰의 중립성이 내무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경찰의 중립성의 가장 첫 번째 관문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그 뒤에 사실 4.19 뒤에 5.16 혁명이 발생하는 바람에 4.19 혁명 때 만들어진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헌법이 시행도 못하고 그리고 5.16 넘어가 버렸어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내무부 치안국을 거쳐서 내무부 치안본부라는 형태로 존재했었어요.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이게 1987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그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인 치안본부 대공 분실을 누가 방문했었냐면 당시 내무부 장관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내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한은 정권의 수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87 민주화 항쟁 이후 경찰을 내무부에서 독립시켜야만이 경찰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고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고 어떤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치권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3당이 여소야대 전국이었는데 야3당이 이에 대한 합의를 해서 경찰을 내무부에서 독립시켜서 경찰청을 만들고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경찰에 관한 사무 또는 치안에 관한 사무 이걸 뺐어요. 삭제시켰어요.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것은 내무부 장관 또는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라고 부르죠. 그 행안부 장관은 경찰 업무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인 것이죠. 그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경찰법입니다. 그게 1991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는 분이 제가 느끼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경찰을 잘 모르면서 어줍잖은 알량한 법 지식을 가지고 이분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경찰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찰 중립성의 역사의 맥락을 공부를 못한 상황에서 또는 경찰법이 만들어진 그런 역사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픈 알량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만들어서 직접 통제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역주행이고 과거 회기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이거는 경찰을 직접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경찰이나 검찰을 직접 장악해서 그거 가지고 또는 검사 자신이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나 특수부, 주로 특수부 출신들인데 이런 검사들을 정부 요직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포진시켜서 그래서 사실상 검찰 독재국가를 하려는 거구나 아는 것이라고는 검찰과 경찰을 활용해서 어떤 공안 통치하는 대한민국을 검찰 독재국가로 만들어서 공안 통치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머리나 어떤 가치 또는 어떤 대한민국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그 정도의 수준이 낮은 그런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국민들이 벌써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정평가가 50%를 넘게 나타나는데 부정평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면 인사의 잘못이다 인사의 잘못인데 특히 검찰국가화되고 있다 이런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을 이렇게 꼽고 있더라고요 지금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찰은 한동훈을 통해서 완벽하게 장악이 됐어요 한동훈 장관은 뭐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믿을 국민들은 하나도 없죠 검찰총장을 지금 계속 비워두고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나인 윤석열 한동훈 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검찰의 요직에 포진한 이런 인사를 해버렸거든요 그것은 검찰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입맛에 맞게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죠 검찰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경찰도 사실 이제 수사권 조정 이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현안들이 있고 대표적인 사건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도 자신의 입맛대로 좀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련히 알아서 거기에 알아서 기는 이런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법해요 그러려면 이상민 장관이 경찰 인사를 한동훈이 검찰 인사를 완전히 장악하듯이 이상민 장관이 경찰 인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싶은 거죠 그 의도 때문에 경찰국 신설을 이번에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은 경찰 장악 의도이고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역주행이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또 헌법의 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성사되기 어려울 겁니다 현재 일선 경찰관들이 삭발 투쟁을 막 이어가고 있거든요 일선 경찰관들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은 행안부의 통제를 받을 때 가장 위험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권력이었어요 내무부의 통제를 받을 때 가장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부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불명예스러운 부끄러운 경찰으로 돌아간다 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성사되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